랄랄랄랄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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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정보였다 네 예상하셨겠죠? 저희 PC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냐 바로 타이틀곡 빈런 연극을 합시다 제일 중요한 날이야 맞아요 녹음 시간이 아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려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도 화이팅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핏씨가 재탄생했다 라는 표현을 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라라 이거라서 은지언니랑 열심히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은지언니가 네 굉장히 또lle지 고 тон 파트 다 괜찮은가요? 다 좋아 나중에 이상하면 수정하자 오케이 아이고 너무 좋다 아 제가 첫 번째로 녹음을 끝내고 왔는데요 확실히 타이틀곡이라서 그런지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트는 제가 방금 말한 그 파트, 벌스 부분인데 되게 속상이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파트인데 어렵지만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 되게 쾌감이 있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잘했다고 하셨으니까 잘했겠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빌런 최고 등장 등장 이제 제 오늘 빌런 타이틀의 두 번째 차례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룰 녹음을 멤버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하는데요 자체박스 두 번째로 해야 하는데요 엔지언니의 기를 받아서 엔지언니의 기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나만 그랬어? 진짜 저는 너무 했던 곡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이게 약간 느낌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고 또 이제 또 타이틀이고 이번에 또 더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잘 했답니다 이번 타이틀 곡은 저희가 지금 평소에 했던 곡들보다 좀 약간 섹시한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섹시한 곡이네 그럼 이거 샛별 언니는 섹시한가요? 저요? 샛별이 난 섹시한데요 아니 저 좀 나름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궁금한 거 있어 너의 어떤 곡이 제일 섹시한지 정말 말씀해 주세요 나? 응 얼굴 인정합니다 완전 인정 나는 아니야 알겠어 너 얼굴이 제일 섹시해 아니 요즘에 킹 받는다 말 굉장히 잘했잖아요 알지 그래서 빌런이니까 킹 받는 느낌인거지 빌런 할 때 킹 받는게 빌런 빌런 아 아 제대로 보여줘야 돼 멋있게 해 멋있게 해 그냥 로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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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녹음 끝 안녕 아당 이리와 빌런 드라마 이리와 그녀를 이리와 이리와 그리고 앨벌 그 일란 안무 포인트 두 번째 네 뭐냐면 아 스탯벨죠 아 스탯벨 언니 그게 그 스탯벨 언니의 아이디어거든요 스탯벨 언니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 그 대신 저희가 추던부터 해볼까요?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위즈 까먹었어 위즈 까먹었어 나 이렇게 하아 하아 비ес다 빌런 어? 진짜 나쁘지 않은데? 야 이상해 어? 아니요 아니. 빌런 어? 아 이제 안지 아 붙들어야지 빌런 왜 이렇게 빅시다 난 빅시다 나를 빅시라마 아무래도 스탯벨이 머샌다고 한다 VLOG의 비쥬얼 캐릭터 약간 얼굴 감상 타임 제 보라색 머리 어떤가요? 저 흑발 어떤가요? 저 그걸로 배경지셨어요 뭔데요? 왜 치스 말아야 되나? 왜 치스 머리예요 지금? 괜찮은데? 똑같지 않은 색깔? 아니 내가 염색하러 갔는데 거기 샵에서 포도주스를 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내가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그랬는데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스를 드는데 내가 딱 보라색 머리 연습한 날이었단 말이죠 좋은데? 혹시 노리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살짝 포도주스로 연결했나 싶기도 하고 오케이 그만 이제 우리 민시가 제 파트를 들어주시고 좀 섹시하게 불렀는지 한번 판단해주세요 최대한 한번 당돌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외국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여태껏 영어가 많아요 한국어가 없어요 그 뭐지? 이번 저희 빌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문의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저의 색다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희는 앨범마다 아주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이 제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레전드를 찍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번이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에는 제일 레전드다니까 진짜 이를 갈고 나왔다, 택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인정합니다 저 이를 갈았어요 없어, 이가 지금 아, 이 없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녹음할 땐 아유 오케이 안녕 안녕 비 뿅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안녕 왜 우리 우리